남아메리카 물개 남아메리카 물개는 칠레, 페루, 아르헨티나 해안가에 서식하는 물개로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. 바자라면 150kg까지도 나가지만 그래도 물속에서는 유연하게 헤엄을 아주 잘 친답니다. 맞아요. 제가 이래 봬도 수영 하나는 끝내주거든요. 한번 보실래요? 우와, 정말 물속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구나. 그렇지.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선수에게 물개라고도 하잖아. 짧은 다리가 걸을 땐 뒤뚱뒤뚱거리지만 헤엄칠 땐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역할을 해주나 봐. 오, 대단한 관찰력인데? 맞아. 우리는 내 발은 물속에서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앞발을 주로 사용해서 헤엄을 치는데 시속 25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단다. 물개 친구와 비슷하게 생긴 물범 친구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알려줄게요. 물개는 귀가 보이고 물범은 귀가 보이지 않아요. 또 물개는 땅에서 다리를 이용해 걸을 수 있지만 물범은 온몸으로 기어단지요. 또 물범은 앞다리가 작고 물개의 앞다리는 크답니다. 그렇군요. 둘이 비슷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두 친구를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구들, 오늘은 귀여운 재롱둥이 남아메리카 물개를 만나보았네요.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동물 친구와 함께 만나요. 친구들, 안녕! 남아메리카 물개